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이 점차 노화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화계통 질환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자주 먹으면 위염이나 위암 등 전반적인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평소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풍부한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기 때문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주간 위계양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섭취하기 한 결과, 매일 양배추를 먹은 사람 중 약 95%의 사람들이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열의 약함으로 양배추를 익혀서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변이 세포를 억제하여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약입니다. 산약은 참마를 말린 것을 말하며 예로부터 위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재로 불렸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산약은 허약한 몸을 보호해주고 오장을 채워주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산약이 위 건강 분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풍부한 뮤신 성분 때문입니다. 뮤신은 미끈거리는 점액질 성분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뮤신은 체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위염과 위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뮤신 역시 열에 약한 성분으로 말을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도전 과정을 덜 거치기 때문에 쌀겨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그 중 리놀렌산 성분은 위를 보호하여 위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데요. 이 성분은 위장의 점액 분비를 증가시켜 자극적인 음식이나 높은 산도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현미에 함유된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사멸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이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미와 현미는 7대3 비율로 맞춰서 먹는 것이 좋으며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케일을 최고의 채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케일은 채소 가운데 카로티노이드 성분 함량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가득해서 암세포의 생성 억제와 사멸에도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U 역시 양배추 다음으로 풍부하여 전반적인 위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위 점막 보호는 물론 위장의 세포 재생력을 높여주어 손상된 위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케일을 꾸준히 드시고 위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감초입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감초는 다른 약재들이 위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감초에 풍부한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이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위를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의학 대체 전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감초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96%의 사람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감초의 이런 성분이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최대 56%까지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병률을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한 감초차를 꾸준히 드신다면 속을 편안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하나씩 먹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건강오름에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위오름환을 개발하였습니다. 위오름환은 자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 양배추와 현미, 케일, 산약, 감초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소화불량과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계통의 증상이 심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제품을 먹어봤지만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깐깐하게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역량이 배가 되는 배압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너지 배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오름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위오름환은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하고 물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위오름환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속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장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건강한 일상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우름의 위오름환은 댓글의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